바늘도 깨워야 구글다. 구슬 아니에요 구슬? 바늘도 깨워야 구글다. 구슬 아니에요 구슬? 구슬이 깨워야 구글다. 너무 한심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직접 가서 미안한데. 바늘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가 힘들다.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가 힘들다. 이야 재미있다. 통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아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건 맞을 수 있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지가 듣는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지가 듣는다. 자 여러분 조용히 가세요. 자 여러분 조용히 가세요. 해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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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갑니다. 자 해와세 아닙니다. 자 해와세 아닙니다. 자 갑니다. 자 해와세 아닙니다. 자 갑니다. 아 좋아요. 밥 한 숟갈도 나눠. 먹습니다. 밥 한 숟갈도 나눠 먹는다. 그래. 그래. 밥에. 그래. 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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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료. 아하하하하하하하. 밥에. 조미료. 아 아 아 아 내가 속담을 몰라요 아 속담을 몰라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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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갑상 갑상 아 갑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거 배고픽 아쉽게 갑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하세요 1컵에 다리 올리지나 합산이 형 그러면서! 야! 아 오늘! 아 오늘! 아 세세! 아 밥의 조미료! 박수 한번 주세요! 작합니다! 되게 창치! 아 굉장히 작한 친구예요! 천사죠 천사! 지금 이제 영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작자! 영화요? 영화 영화! 네! 시작! 어 누구는 좀 쉬워요! 아 근데 세호 형이 그림을 진짜 못 그리시는구나! 아니 세호가 그림을! 이게 뭐예요? 와플이지? 맛있겠다 이거! 어? 어? 어 이거 뭐예요? 패스 패스! 어? 어? 왜 부르지? 이거 모르겠는데? 패스 패스! 어? 어? 왜 부르지? 이거 모르겠는데? 어? 어? 자 이 형 중... 문제가 어려워요!